애플스튜디오에는 애플키스라는 기본 피아노 가상악기가 있어요 cpu와 메모리를 적게 먹는 아주 가벼운 플러그인 이에요 문제는 이 악기의 소리도 가볍다는 거에요 물론 이런 색도 필요할 일이 있겠지만 좀 더 깊고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피아노를 원한다면 더 좋은 옵션이 있어요 브라우저, 팩스, 인스트루먼츠, 키보드 폴더에 있는 스테이지 그랜드를 기억하세요 그냥 그랜드 피아노는 애플키스와 다름없으므로 패스 스테이지 그랜드를 드래그앤드랍으로 채널렉에 올리고 애플키스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둘 다 애플스튜디오의 기본 가상악기지만 음색이나 깊이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음색이 더 좋다 라기보단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음색을 골라 쓰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클릭 몇 번이면 피아노다운 피아노를 연주할 수도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도 클릭해보는 건 어떨까요?